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이번 시즌 롯데불팬에서 가장 부진한 선수,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롯데팬들은 구승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 정말 충격적인 부진으로 인해서 팀을 어려움의 나락으로 가게 했던 기억이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구승민이 시즌 초반 필승조로 나와서 승리를 날려먹은 경기를 손에 꼽아보면 정말 한두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즌 초반 구승민의 투구기록을 보시면 3월에는 평균자책점이 무려 40이 넘고요. 4월에도 평균자책점이 15를 넘습니다. 이렇게 3월과 4월에 총 9경기에 등판했는데 당연하게도 대부분 팀이 이기거나 동점인 상황에서의 등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려받은 주자는 어김없이 실점했고 구승민 본인은 2패를 정립했습니다. 이런 식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김태원 감독은 구승민이 부진하든 말든 필승조로 계속 활용하는 뚝심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 지켜보는 팬들은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안되는 것 같은데, 자기 공을 못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중요할 때 팀이 이겨야 되는 경기에 넣어가지고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던 구승민이 어느샌가 야금야금 살아나서 현재는 롯데 불펜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즌 첫 두 달의 평균자책점이 21.94였던 선수가 시즌 마지막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굳건한 필승조로 거듭났거든요. 참 야구라는 것이 정말 묘한 스포츠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구승민의 부활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에는 평균자책점이 40이 넘어가고요. 4월에도 평균자책점이 15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는 그런데 5월달에는 평균자책점 1.17 6월달에는 3.46 7월달에는 4.22 8월달에는 평균자책점이 1위되지 않습니다. 9월달에는 다소 주춤하면서 평균자책점이 5.40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롯데 불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가 구승민입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던 3월과 4월의 대참사를 딛고 5월 이후에는 확실히 예전의 모습과 가까운 투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평균자책점이 21.94를 찍었던 선수가 야금야금 평균자책점을 낮추더니 9월 4일 기준으로 어느새 평균자책점이 4.62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4분의 1로 줄인 거죠. 구간별로 나눠봐도 구승민의 회복 페이스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구승민이 부진할 때 팀은 최준용, 전미르, 최희준 등 다른 카드들을 꺼내들어가지고 구승민이 지키던 세던맨 자리를 메꾸려고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다들 부상과 부진으로 이탈해버렸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구승민이 롯데 세던맨으로서 8회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페이스를 찾은 구승민이 시즌 마지막까지 호투를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승민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